Q. 샹하이에 있는 요일한 친구, 앤서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샹하이에 있는 요일한 친구 앤서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저번에 앤서니와 다른 친구들과 먹었던 곳은 샹하이스타일 음식전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요리들이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었고 제가 오늘은 약간 진짜 그냥 서민 음식을 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당연히 우리도 막 그런 거 먹죠. 막 전골도 먹고 막 탈키 바베키도 하러 먹으러 가고 하긴 하지만 그냥 데일리 일상에서 먹을 때는 좀 약간 국밥 먹고 제육볶음 이런 거 먹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보고 싶다고 해. 그런 거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곳을 데려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제 호텔이 이 지하철하고 몰하고 지하철하고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가려고요. 택시가 싸다고 계속 타다 보니까 어 이게 돈이 꽤 모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택시에 돈 쓰는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저녁 먹는 곳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중국 몰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저희가 아는 몰하고 비슷합니다. 지하철 세큐리티를 지나서 가요. 그리고 이거 샹하이 트랜스포 카드는 꼭 하세요. 이게 저는 여기서 한 일주일은 있다가 보니까 이 트랜스포 카드를 했거든요. 100위안 주고 나면 20위안 디포시스로 쓰고 80위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80위안이라고 하면 엄청 그냥 다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엄청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냐면은 중국 트랜스포테이션이 너무 싸가지고 택시도 싸긴 한데 이거는 진짜로 3위안, 6위안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지하철을 타려고 합니다. 친구들 볼 때 아니면 밤 늦었을 때 지하철 없이는 모르겠지만 되게 깨끗하고 편하고 좋아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서 내렸고 이제 걸어가지고 그 레스토랑까지 가야 되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를 시키려고 이 가게를 불렀거든요. 약간 보바비, 밀크티 이런 게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아니었어. 파치 들어간 음료가 유명한가 봐요, 여기.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제일 달고 유명한 걸로 해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셨어요. 파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보면은 우유 안에 빨간 부분들이 다 보면은 저희 다 팥이에요 그냥. 그리고 약간 안에 젤리 같은 거 들어있는 것 같고 섞어서 그리고 흔들어서 마시면 된대요. 여기 팥이 들어가고 하는 게 많이 보는 게 그랜마 비인 페이스트 밀크하고 돼 있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마신 스테이션 때 퍼펙트한 그랜마 비인 페이스트 밀크. 흔들면은 이런 식으로 색이 예쁘게 변했어요. 그죠? 오, 완전 특혜. 팥빙수 먹는 느낌인데, 팥빙수? 팥빙수? 그냥 우리가 아는 게 팥빙수 있죠? 팥빙수인데 근데 젤리와 떡도 이거 마신 거 같고 이렇게요. 맛있다. 좋은데? 인사할 거 맛있어. 일단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원래 남나는 시간이 8시 40분인데 지금은 8시 40분이거든요. 여기서 15분 걸어가야 되니까 빨리 가볼게요. 이거 마시면서. 친구가 어떻게 된 일이냐. 왜 15분이나 걸어야 되니. 택시 타고 온 줄 알고. 왠지와 둘 탓도 돼. 여기인 거 같은데요. 확실하지. 아 맞다. 여기다. 불자. D3. D3. 뭐지? 안녕하세요. 친구를 사는데 어디 있을까? 이랬는데 오오. 세 번째. 오, 시시해. 어우. 오, 시시해. 오오. 음, 오, 시시해. 오, 안녕하세요. 수생이 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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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와, no. 네, 진짜. merging 거예요. 카메라가 괜찮은데? 블로깅 어디가? 여기 아직? 감자 요리라고 하네요 르네이가 곰이 사켜놨어요 설명해보세요 이 곳은 뭐? 이 곳은 제 고-to spots 이 곳은 이 곳은 이 곳은 이 곳은 이 곳은 이 곳은 볼란나 이게 동일한 퇴산문에 침시가 다른 곳은 그리고 토토, 토테이토, 노즐, 치킨 여긴 한 번 더 왔어 근데 샘척이 틀려져있어 내게 또 밤 진짜 이리와바라 샴푸도 맛있어 뭐지? 치킨 여긴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긴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앤서니 앤서니, 앤서니 쏘니, 쏘니 앤서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유난이라는 지역에서 온 음식들 스타일이래요 좀 더 동남아 태국 이쪽 음식들하고 비슷한 향하고 맛 I think he just sent me another drying face It's okay, he's pissing out It's really pissing out Give me your plate Yeah Even though you were busy I couldn't take him around You know what I mean? 친구가 원래 같이 오게 됐었는데 안 오빠가 비자를 신청 안 했어요 I'll try to eat noodles 뭔가 약간 그냥 비주얼을 약간 비빔면 좀 붉은 비빔면 같은데 What's bad for Leo? They can't see it They can't see it They can't see it They can't see it How is it? It's interesting, it's yum I feel like I know this taste But I don't Kind of like 비빔면 With more systemy oil Kind of nuttiness to it 앤서니가 젓가락질 잘 못하고 치킨 요리 같이 먹는 거를 다시 먹어볼게요 Oh, we got one more Okay, 이제 채소하고 같이 먹어볼까 이렇게 먹는 거래요 몇만 먹는 게 아니고 더 예쁘네 이렇게 하니까 I feel like Shenzhen had lots of good food I feel like Shenzhen had lots of good food Gwangzhou is better Shenzhen, honestly, I think I think, yes How are Shenzhen close to Gwangzhou? Yeah, it's like an hour train ride Yeah, it's like an hour train ride 확실히 채소하고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자캄하고 So much better with the vegetable 음 More fresh, better More fresh, better 그리고 우리 주문한 것 중에서 감자 요리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약간 매쉬포테이터 매쉬포테이터인데, what's in it? This is not just potato, right? Uh 맛있겠다 Mashed potatoes Mashed potatoes But then like With some spice Did you try the chicken yet? No Tomatoes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약간 동양화 한 매쉬포테이터 맛있어 한국인 진짜 여기가 한국 사람도 입맛에 진짜 맞을 것 같아요 And I also had another question You know this Chinese spoon? Do you actually eat rice with this? Or is it just for soup? Soup So what do you eat rice with just? Chopsis Yeah I don't know So you guys don't have flat You don't use the flat Spons? No So that's only Japan Korea Ooh I didn't know But it's not about the spice To soup Not the spice But it looks different I don't know I don't want it I don't want it I don't want to drink some food I think that's fine It's very hot 맛도 나고, 새콤하고 매콤하고, 깔끔해요 맛이 진짜 약간 배에 동나만 난다고 했는지 알겠는게 태국에 있는 그런 생선 요리맛 나요 이는 아마 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왜 맵지? 저는 검은 스냅크? 아니, 진짜 이름이 없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어로 인해 이렇게 생긴 사진 보고 이거 오도하시면 되세요 나도 치킨이야 아니, 무슨 엄마 같아, 이게 다 지금 놔주고 있어 우리 중국 엄마 그리고 이거는 치킨 파스라떼 저는 안 보고서는 치킨 못한 치킨 I guess I'm better than the chicken, you know? 이거, it's a spicy as well? Yeah, it's a little bit I mean, do you think the fish are spicy? It's spicy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icken? This is really good, too 차가워요 따뜻한 당조리가 아니라 중국 음식인데 태국 맛이에요 이게 계속 라임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라임이 들어가서 한 번 하요, 한 번 하요 라임이 들어가서 고추밥, 숟가락,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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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is is quite spicy Okay, okay, good This is quite spicy I gave Grace this and she was like, this isn't so spicy? I mean, it's not like, oh my god, I can't eat it spicy It's like, you feel the heat in your mouth There's a kick, right? There's a kick, right? Yeah, yeah, it's good, it's good Um, my favorite Okay, I'm not, I'm just like, exclude the potato because I love potato I'll say tofu Oh, okay, okay It's like, spicy, well seasoned And then I'll have to go with the fish Okay This and this It's good It's good It's good It's good It's good Oh, you know what? This is really more spicy The more you eat, it's getting spicier Like you chew on the one pepper Yeah The chili is like Places like this Do you have the dessert here? Do Chinese people do dessert a lot? Like where do you do, do you like, in Korea, and you eat and then you go to cafe? Do you do that here, or do you like, or do you guys like, do you have dessert menu here? Sometimes we have dessert It depends on the restaurant Sometimes we go to the convenience store and just get some popsicles 뭐지? 여기 뭐지? 빙빵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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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지? 이게 내 디저트? 예! 신경이 오, 신기해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우선은 코코넛 아래에는 코코넛 밑에는 코코넛 뭐지 몰라 뭐지 몰라 내 사진을 보고 제 사진을 보고 내 사진이 안 보여지는데 당신이 안 보여지죠 네, 네, 나는 용서를 내가 수사님의 메오시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예뻐. 너무 맛있어. 이거 어떻게 말하는지? 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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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유. 이게... 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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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위에 빵 같은 게 있고요, 토스트. 파스타일이 오줌. 코코넛이 고소와. 소장에 비기를. 코코넛이 또 셀 aceite. 끄는 남자уп росс어. 코코넛이 고소. 코코넛이 고소하고. 코코넛이 고소하고. 코코넛이 고소하고. 아 네? 아 네? 그리고 조합이 tu고. 그리고 포인트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토스트에 넣으면 지금 팁이 있는 토스트에 넣으면 팁이 있어도 팁이 있어도 그리고 또는 또는 정말 맛있어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엔토니가 할 때는 얘를 딥도 토스트 예 딥도 토스트 그리고 또는 try it 이렇게 이렇게 음~~ 고소해요. 완전 고소해요. 완전 그냥 코코넛 밀크에 이거 담가 놓은 것 같은데? 젤리의 젤리. 그 밑에 안 보여. 이렇게 화합하고 젤리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 오 마이 갓. 이게 바로 할메임박. 할메임박. 할머니. 할머니. 할메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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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ead of chocolate and stuff, it's more like traditional koreans. so we call it 할메임박. but that kind of became like a hip thing to be, you know what I mean? instead of liking the traditional food. 약과, 인절미, 흑인장, hot, both are like trendy beauty. oh thank you.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비비빅 같아. 이게 뭔가 안되지. 중국 음식 많이 먹어 보고 유난 음식 많이 먹어 보고. 디저트까지 뭔가 완벽하게 딱 먹고 보면 좋겠네. they even have bugs if you want to try it. 밖에 벌레 있어요. 어디가 갑자기 벌레를. 이렇게 조끼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벌레를. 오늘 맛있는 중국의 유난지악의 음식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맛있는 중국의 유난지악의 음식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저녁 맛있게 먹기도 끝내고, 승근하고, 올다가 호텔에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로투스... This is not a chain. Only in Shanghai. 샹위에만 있는 로투스 이탈이라는 곳이니까 샹을 놀러 오시면은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약간 한국 음식 그리우도 와도 뭔가 깔끔하게 속풀리는 음식일 것 같아요. 좋겠다. 아무튼... Poor Stacy and Anthony. Until next time. 네. Bye bye. 샹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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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위. 샹위 포함을 inne Adrian скologue Avecates영예예그 거기 destructive. 안ť원 anch därẹ Всеutil 공포 gro니더라구요. 스케치로 있는 샹위에 있는 샹위에 있는 샹위에요. 아주 아예'llowfish called 주문한 샹위에 있는 샹이고요. Close only for June 2 вione에 있는 샹위에 있는 샹위을 구겨 innovative. testingRight brilliant 뜻을 들 Tin, 샹위에 있는 샹위에issentó요.